3DFIX 안녕하세요 3DFIX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운데 또 첫 영상이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리게 되는 원래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콘텐츠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패여있고 혹은 부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기능상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서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지나갈 때마다 또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를 좀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서진 부분을 열심히 찍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찍는 이유는 3D 모델링을 일단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찰카우, 찰카우, 찰칼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집에 와서 3D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이 3D로 남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나가는데 그렇게 미간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기대해 주시죠